브랜디, 페퍼, 하이 이제 한번 가보자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 지금은 괜찮지 요즘 비 많이 와가지고 비 맞아도 되는 비 아니야? 근데 지금 되게 상당히 헌복지를 왜 가 어제 헌복지를 왜 가 앞에 사람이 음산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뒤에 돌아올 수는 있겠지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미안한데 저 창피해요 저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없네 아무도 없겠냐 지금 사람이 앞에 얼마나 걸리냐 미친놈 보다 저 앞에 미친놈 있다 근데 비 오는데 이렇게 간다? 미친놈이 제정신 나는데 저 미친놈 같아요 혹시나 미친놈 하이 다 젖었어요 지금 죄송한데 여기 다시 올챙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챙이 다시 생길 것 같아 너무 많이 와요 지금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다 젖었어요 죄송한데 하이 이제 여기 한번 살짝 들어가야 돼요 살짝 여기 들어가야 돼요 지금 더러워요 저 비 맞아요 일로와 지금 너무 많이 오는데 비가 하이야 지금 무슨 일이야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하이야 응 우리만 우산 없어요 하이 하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가씨 너무 많이 와요 아너뤄ㅜ 오보우어보우 안녕하세요 민규 생담ぢ entre 어우 여기 보세요. 어우 난리 왔다. 병원에 직원분이 있거든요. 꽤 오래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두신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동안 소화하셨다고 편지를 쓸 겁니다. 저희 애들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아쉬워요. 스티커도 붙여드릴 겁니다. 열심히 주잘거리는데 안 찍었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리고 안에는 귀여운 스티커 붙여드렸거든요. 저희 애들 잊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안녕. 하이는 병원 안가? 병원 안가냐고. 아빠야. 너 가서 인사해. 아빠 귀야, 귀. 귀, 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안녕. 배파, 안녕. 배파, 안녕. 배파, 안녕. 배파, 안녕. 배파, 안녕. 잘했어, 잘했어. 대단하네? 어? 아, 못 들어가고 나중에. 어? 어떻게? 안 보고. 열, 둘, 셋, 셋. 생긴 년전, 안 돼. 아, 진짜여? 와! 히히. 히히. 그냥, 물. 미안해. 이따 진실 이모랑 산책하자. 진실 이모랑 놀러가자요. 진실 이모한테. 앉아서 기다려. 진실 이모다. 진실 이모. 오폰이. 오폰아. 나야 나! 나야 나! 나! 진실해! 이뻐! 진실해! 유난을 떠시네! 유난을 떠셔! 우유 핏값 유지하기 힘드네요. 정말 아이유 되게 힘드네요, 정말. 너도 그 우유 주사 이런 거 우유 주사 이런 거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나? 하늘이 예쁘다. 네. 아이고 이쁘다! 헤퍼야 누가 두 번짜래. 그럴 수도 있자! 누가 두 번짜래야! 그럴 수도 있자! 헤퍼 앉아서 기다려야지. 앉아서 기다리면. 아우! 아 됐다 이제! 가자!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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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당시에 헤헷 헤헬 They made me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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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있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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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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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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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살콜 Celeste 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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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건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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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니까 왜 앞으로 오세요 자꾸 뒤로 가라니까 뒤로.. 뒤로 가세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ONE 못 하겠어? 못 뺐겠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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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디가 갑자기 엄마 보고 웃으려고 그러는데 하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옆에? 엄마가 안으로!!! 브랜디 똥 싸! 하이 똥 싸 와! 전자ятель에 어디서 왔지? 아, 모리야 그러는 거 아니야 예리 미용했구나 네, 미용이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엄마가? 머리 떨어지지 않게 해 어머, 아름다워, 쩌어 어머, 이리 왜 이렇게 안 나와 어우, 목말라 목말라 물병 발로 차는 게 왜 이렇게 불쩍해 빨리, 빨리 기다려, 알았어 잠깐만 아까 해봐! 해봐! 다 쏟았어? 아니야. 남았어. 좋네 뭐, 여기. 시원하고. 남은 거 가져갔어. 사인은 여기 나오면 안 먹더라고. 아니, 얘가 지금 눈앞에 물을 약올린 것처럼 내 자신 지금 엄청 추스리고 있는 거. 내 손으로 빙신. 아니, 얘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물을 부여주고서 다 엎어버렸어. 아니, 이 물병이 너무 있잖아. 엄마가 아끼는 물병이라서 한번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다 쏟은 것 같은데 근데 물 있어? 이랬는데. 있어. 아니, 없는데. 누가 봐도 없는데. 누가 봐도 없는데, 이때. 아, 나 진짜 너한테 자체중상이야. 있어. 어, 나 진짜. 목만 죽이면 돼. 아니, 이게. 아, 나 완전 안. 코살이 너무 웃겨. 뭐! 뭐! 니가 뭐! 인어! 왜 짜증해! 놔! 야! 누가 이렇게 짜증내! 야! 아니, 어린이네. 혹시 화장실 하셨을까요? 네, 네. 혹시 어디로 하셨어요? 네, 네. 어디로? 여기와 뭐, 배미라고. 배미! 우리 숙소거로 내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어디가? 우리 어디가? 우리 어디가? 킹보험. 봉숭아 말 들었어? 왜 닉슨. 니가 치르지? 어. 대박입니다. 도착했다. 이것은. 대박. 대박. 의자 감성 보세요. 한 번에는 그냥 컴퓨터였어. 근데 이 집에는 전반이야. 지진다. 대박. 지졌다. 미쳤어. 이거 빵이지? 이거 빵 먹어야 돼. 생크림. 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거짓말이야. 나 14살 때 위로 먹어도 적 없는 것 같아. 아두야. 진짜 딱 뜨였다. 야. 제발. 야. 비디오가. 안녕